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허용된,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일 동안 출퇴근 시간에 허비하는 시간이 평균 101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년이면 거의 2주를 그냥 길에서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길에서 낭비하는 그런 출퇴근 시간인데요. GTX A, B, C 노선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죠. 빠르게 갈 수 있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철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에 맞는 그러한 철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GTX A, B, C 노선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속도죠. 이 강점이 바로 속도인데 일반 도시철도는 30km가 평균 속도죠. 하지만 GTX 같은 경우에는 설계 최고 속도가 200km입니다. 거기에 평균 속도로 치게 되면 110km가 바로 이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빠르게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정거장 수죠. 일반적으로 일산의 대화역에서 강남의 도곡역까지 오는데 35개 정거장을 거쳐야 됩니다. 시간으로 소요가 된다고 하면 89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GTX를 이용하게 되면 일산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오는데 몇 정거장이냐면 한 4정거장밖에 안 거친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시간이 2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25분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거장 수가 굉장히 적다는 부분인데 GTX A노선은 총 정거장 수가 10개입니다. B노선은 13개, C노선은 10개 이렇게 정거장 수가 매우 적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깊이입니다. 이 대심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평지가 있으면 지하 40m, 고층 시가지가 있는 곳은 지하 40m까지는 어떤 토지주의 보상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만큼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심도, 지하 40m 깊이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GTX 노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GTX A노선은 작년 말에 착공식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10일 후,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C노선도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에 마쳤고요. B노선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TX A노선이 착공이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B, C노선도 역시 발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 출퇴근 시간에 허용되는 그런 사회적 비용, 그리고 이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적인 부분을 다 합쳤을 때 연간 1조 5천억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GTX E, 수도권 광역철도에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돈까지 금액적인, 금전적인 부분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한번 볼까요? 동탄에서 삼성 구간까지 일반 지하철을 통행 시간을 보게 되면 66.8분입니다. 거의 67분 정도 걸리는데 GTX를 이용하게 되면 A노선이겠죠. 동탄에서 삼성 구간이 18.5분 그만큼 대폭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대화에서 서울역 구간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41.5분인데 GTX를 이용하게 되면 16.2분 그만큼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송도, 여의도 구간 GTX 비노선이죠. 여기도 역시 47.5분인데 20.5분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의정부에서 청량기 구간도 31.3분인데 11.1분으로 GTX를 이용하면 그만큼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의 중심부, 강남과 서울역 이렇게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동탄에서 삼성까지 70분 걸리고요. 전철은 77분인데 GTX를 이용하면 19분. 의정부, 삼성 역시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70분.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73분. 하지만 GTX를 이용하게 되면 13분. 이렇게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을 볼까요?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는 게 바로 A노선인데 총 길이가 83.3km입니다. 10개의 정거장을 거치고요. 사업비가 3조 3,6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데 52분에서 14분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지난해 말 착공식이 됐고 그리고 이제 10일 후 6월 30일 날 드디어 착공이 진행이 됩니다. 신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죠. 74.2km. 10개소의 정거장을 거치고 4조 3,08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78분 걸리는 시간대가 22분으로 축소가 되고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죠. 비노선, 가장 늦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노선인데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1km입니다. 13개소의 정거장을 거치고요. 사업비가 5조 9,038억.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82분 걸리는 게 27분 정도 걸리는 데 대폭 축소가 됐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노선 역시 국민 청원을 했는데 13만 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달라는 그런 국민 청원이 있었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국민 청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비노선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진단인데 이 GTX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수도권에서 서울권으로 빠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비용이나 어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역이 굉장히 정거장이 적죠. 그러면 그 각 역마다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요 역의 이런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곡역을 보게 되면 179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곡역세권 개발이죠. 여기에 또 지식산업센터와 그 다음에 주거업무 상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곡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서남북의 교통 요충지로 이제 거듭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대곡역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송도 국제도시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209, 409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송도에 많은 인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송도에서 서울권까지 빠르게 이동이 될 수 있는 부분 현재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지만 GTX가 이제 비노선이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서울권까지 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용인 경제 신도시 GTX A노선이죠.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용인 쪽에 이제 구성령이죠. 구성역 이쪽에 또 많은 개발이 있습니다. 경제 신도시를 만드는데 동이 이제 이 마북동과 그 다음에 보정동 그리고 신갈동 이 일원 전체를 390만 제곱미터 이 넓은 부지의 어떤 주거, 상업, 원무 그리고 천담 지식산업단지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자족도시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고요. 동탄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 역시 이쪽도 역시 지식산업센터와 그 다음에 주거, 업무, 상업이 또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단지가 또 들어산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비노선을 보게 되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코레일이 지주죠. 토지주인데 현대산업개발, HGDC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금 시공사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노선 창동역이죠. 창동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여기에 또 2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장이 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개발 호재, 강남권에는 영동대로 지하사업을 비롯해서 국제기록복합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역도 수소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죠. 여기에 또 공동주택부지를 또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지구를 또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 서울역도 역시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많은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GTX 노선의 역별로 이렇게 크게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승역세권, 일반 지하철도 환승역세권이 주요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 GTX 환승역세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보시게 되면 서울역이 A노선과 그 다음에 B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게 서울역이죠. 그 다음에 삼성역과 그리고 C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거. GTX가 환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역입니다. 거기에 또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도 B노선과 A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곳이 청량리역이죠. 또 여기에 또 일반 지하철까지 합하게 되면 쿼드로플 역세권부터 해서 5개 역세권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삼성역 같은 경우에 GTX A노선과 C노선도 있지만 2호선, 9호선이 같이 있죠. 그리고 서울역도 역시 GTX B노선 그리고 A노선이 있지만 여기에 또 경희중앙선도 있고요. 1호선, 4호선 이렇게 복합적으로 환승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청량리역도 마찬가지 경희중앙선부터 해서 B노선과 그 다음에 C노선까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야말로 복합환승센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주요 GTX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호재가 있는 환승역, GTX 환승역 주변으로 해서 많은 투자처로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익적인 부분 그리고 개발호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도 있죠. 일반 지하철이 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예상 시간보다도 길게는 3년에서 4년까지 늦춰집니다. 완공 시기가. 왜냐하면 난이도가 낮아도 또 진행하다 보면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난이도가 높은 GTX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변수라는 부분이 그만큼 많이 산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 지하철도 3, 4년 늦어져서 완공이 되는데 GTX 노선 자체가 그 공사 기간이 맞춰질지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긴 사업 기간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서울권이나 또 주요역들 주변으로 또 특히 GTX 환승역 주변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